이번 영기의 연기 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놔! 따로 갈 거야! 처음에 촬영할 때는 좀 많이 이제 어렵고 좀 약간 긴장도 많이 되고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우와! 와! 진짜 쟤? 약속했다. 아싸! 오케이. 파스트.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 이거를 너가 그냥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려. 아니, 괜찮아. 아니, 안 풀어줘, 차 안 풀어줘.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지? 안 풀어줘. 한 가운데요. 여기요?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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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정말 더 재밌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위에 좀 올라가서 한 번이에요. 형이 형이 올라가서. 아, 물인데? 이거 계단으로. 여기서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둘이 하나가 아닌 거 같아. 어, 그게 감정 좋다. 던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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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유령이 돼서 저녁에 다 뛰어다닐 걸 그랬어. 던져왔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아, 수끄럽습니다. 전 여기서 같이 길을 걸어주겠다는 화랑 형도 만났어요. 전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가문이니 권력이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화랑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